운전하거나 대중교통 이용할 때 안 그래도 늦었는데 길까지 막히면 아 상상만 해도 끔찍한 세상 그럴 때면 정말 영화에 나오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언제쯤 나올까 싶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바람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도심항공 모빌리티를 개발하고 있는 전문가 분들을 모셔봤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현대자동차에서 UAM 사업부 내에서 전기추진 개발을 맡고 있는 이희광 책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UAM 사업부에서 구조해석 업무하고 있는 유난솔 책임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UAM 개발에 참여하고 계신 연구원분들 두 분을 스튜디오로 모셔봤으니까요 현재 UAM이 어떻게 개발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또 진행이 될 건지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 좀 부탁드려볼게요 그럼 먼저 UAM이라고 불리는 이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가 정확히 어떤 건가요? UAM이라는 거는 기존에 저희가 지상으로 이동하던 어떤 2차원의 지상 운송수단들이 어느 정도 포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걸 3차원으로 확장해서 하늘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는 차세대 이동수단이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늘길을 여는 차세대 교통수단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행할 때 타는 항공기가 아니고 서울 마포구에서 송파구 정도의 거리를 오고 갈 때 타는 소형 항공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고요 단 저희가 생각하는 이동거리가 40에서 100km 정도거든요 그 정도면 국내에서 따지자면 서울을 기준으로 평택이나 화성 정도 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암동부터 강남역까지 대중교통으로 가면 1시간 이상이 걸리거든요 비용은 일단 제외하고 UAM으로 이용하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저희가 CES에서 전시했었던 SAM 모델이 순항속도가 시속 240km 정도 되거든요 아마 말씀하신 거리가 한 20k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가 이륙하고 착륙하는 시간 같은 걸 고려하더라도 15분 정도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5분이요? 네 맑은이 맞기 때문에 급한 일이 있어서 상암동에서 정말 부랴부랴 택시 잡고 강남역 갈 일이 가끔씩 생기면 운전을 해도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15분이면 엄청 빠른 거 아닙니까? 진짜로? 그렇죠 시간이 정말 황금이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유용한 교통수단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도로를 따라서 달려야 되지만 하늘을 나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도로라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지 않게 경로만 잘 조절한다면 같은 고도에서도 굉장히 자유롭게 여러 대가 날아다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이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신기하네요 항공기도 노선이 있잖아요 그 노선을 안겨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노선이 정해져 있고 개인용이 아니고 대중교통용으로 먼저 개발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 부분은 사회적 분위기가 개인 소유를 하는 것보다는 구독정제나 공유정제로 트렌드가 바뀌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은 모빌리티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개발이 되게 되면 굉장히 고가가 되는 비행체를 개인이 소유하는 것보다는 에어택시와 같은 대중교통으로 활용을 하면서 기존의 대중교통과 연계하는 토탈 솔루션으로 제공하는 게 다양한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딱 봤는데 정말 엄청 크더라고요 내 거라고 치면 이거 어디다 보관을 해야 되지?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했었어요 제가 사실 작년에 미국 CES 다녀왔었거든요 거기서 실제 현대차에서 전시해놨던 항공 모빌리티를 봤어요 봤는데 이건 자동차가 아니고 왠지 드론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드론이 맞나요? 드론이나 헬리콥터의 이점이 수직이착륙 부분을 저희 쪽에서 많이 고를 하다 보니까 보셨던 기체와 같은 컨셉이 저희의 어떤 방향성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완전히 드론 형태라고 하시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게 독일이나 중국에서 개발한 부분들은 몸체에 프로펠러만 달려서 완전히 드론처럼 보이는데 저희는 날개가 있는 형상이어서 오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전히 드론 형태라고만 하면 저희는 날개를 이용해서 양력을 이용해서 날아가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뜨기는 프로펠러로 수직이착륙이 가능하게끔 설계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서는 날개를 이용해서 나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정확히 이해한 건가요? 너무 잘 캐치를 해주셔가지고요 UAM 같은 경우에는 소음이 심하지는 않을까요? 소음도 굉장히 저희 개발하려는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도심을 날아다니는 계획을 하기 때문에 도심 아래 아파트나 거주하는 분들을 만드는 경우에는 시끄러운 게 날아다니는 민원을 넣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운항하는 고도에서 지상에서 사람이 느끼는 어떤 소음의 기준을 잡아가지고 그 이하로 나오도록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헬리콥터가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도심에서 UAM의 기능을 어느 정도 현재는 하고 있는데 헬리콥터의 한계 사항이 아무래도 소음 부분이 가장 크거든요 너무 시끄럽다 보니까 도시에서도 날아다닐 수 있는 경로가 거의 한정이 돼 있고 저희가 개발한 UAM의 경우에는 도심에서 날아다닐 수 있는 소음 기준을 만족을 해서 도심에서 날아다니는 거에 최적화되게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헬리콥터는 소리만 들으면 보이지도 않는데 워석도 날아오고 있어 거짓지도 모르겠어요 소리도 큰데 좀 듣기 싫은 소음 나는 게 되게 문제거든요 그런 걸 피하는 게 좀 과제입니다 그럼 조종사 포함해서 탑승 인원은 최대 몇 명까지 가능할까요? 저희가 그거에 관련해서도 사업 추진하시는 분들께서 여러 가지 컨설팅을 거쳤는데요 실제로 이동하는 거리와 인원과 기체를 만드는 비용 같은 것들을 변수로 두고 최적화를 해가지고 저희뿐만 아니라 해외의 많은 회사들이 대부분 승객 4명에 그리고 조종사까지 탑승하는 4 플러스 1를 기준으로 많이 개발을 하고 있고요 저희 SA1 컨셉도 그런 기준으로 제작이 되었고 차후에 자율 비행이라는 기술이 생기게 되면 플러스 1이 또 승객이 탈 수 있는 공간이 돼서 5인승 정도로 일단은 저희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영상을 보니까 미래형 디자인을 한 자율주행 셔틀버스 같은 게 보였거든요 그건 뭔가요? 저희 PBV라고 하는 차량인데요 목적지 향성 차량인데 저희가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지고 불러서 쓰는 자동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래에는 자율주행 기술이 활성화되고 그리고 군집 주행이 가능하게 되면서 저희가 어떤 장소로 이동할 때 내 차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목적지를 입력을 하면 PBV라는 것이 와가지고 저희를 버티포트라든지 목적지로 태우고 가게 되는데 이때 내가 그 빈 시간을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진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영화를 보고 싶다면 멀티미디어 기능이 있는 PBV가 호출이 될 것이고 병원을 가고 싶다라고 하면 원격 진료나 건강진단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PBV로 호출하는 식으로 저희가 이동에 사용되는 어떤 시간들을 조금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어떤 미래지향적인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버티포트 같은 인프라 구축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며 어느 지점에 설치가 될 건지 궁금하거든요 현대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그룹사에 이런 인프라들을 구축할 수 있는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건설이라든지 토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회사들이 있고 그런 곳들이랑 다 연계해가지고 인프라 관련된 것들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아마 초기의 버티포트는 말씀드린 토탈 솔루션 측면에서 공항이랑 그리고 지상교통을 잇는 거점에 일단은 먼저 생길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인데 이게 상용화 되려면 언제쯤 가능할 걸로 보세요? 상용화 부분은 저희도 다양한 연구기관들이 나온 자료들을 분석을 하는데요 30에서 35년도 정도에 시장이 형성되고 확대될 거로 분석을 하고 있고요 40년도 이후에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까운 23년, 25년 사이에 일부 도시에서 시범 운영 계획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시장이 열리는 것은 아무래도 유럽이나 미국 쪽이 먼저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원인은 규제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우리나라 특성상 나라가 면적이 넓은 편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하철 같은 교통수단으로 어느 정도 해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전체적인 UAM 시장이 성숙되고 나서 들어올 것이라는 레포트들이 많습니다 어느 정도 확인을 좀 하고 성장 가능성까지 보고 뭔가 체계가 잡혔을 때 현재 UAM 사업의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저희가 다양한 레포트들을 참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긍정적인 것을 기준으로 보면 2040년에 약 1조 5천억 달러 정도의 시장이 형성될 것이다 라는 레포트도 있거든요 굉장히 거대한 시장이 열릴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어느 정도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기술입니까? UAM 사업을 하는 회사는 거의 세계적으로 250개가 넘어갈 만큼 굉장히 많고 대부분은 아마 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측되는 미국이나 유럽 쪽에 형성이 돼 있는데요 저희 현대자동차가 이 회사들이랑 차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UAM 시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대량 생산과 전동화 두 가지거든요 기존의 항공사들이 주문 제작 방식으로 조금만 만들었다면 저희는 자동차를 만드는 것처럼 최소 몇천 대 그리고 수만 대까지 많은 양을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전동화 측면에서도 전기자동차라든지 아니면 하이브리드 그리고 수소연료전지 같은 원천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항공기에 접목을 하면 기존에 저희보다 먼저 개발을 시작한 수많은 회사들보다도 아무래도 차별점이 있고 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끝으로 안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하늘에서 사고가 나면 정말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저희도 아무래도 개발할 때 안전을 개발해서 제일 1순위로 두고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제도적으로도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들에 대해서는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전 세계적으로 항공인증이라는 걸 받아야 하고 항공인증을 위해서 날아다니는 물건들의 안정성을 검증하는 절차들이 있거든요 UAM은 새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게 완벽하게 정립되지 않았지만 시장 열림에 따라서 인증하는 방법들이 생길 거고요 저희는 그거를 최대한 맞춰가지고 만들려고 1차적으로 노력을 할 거고 그리고 저희 현대자동차 자체에서도 이 안정성 부분에서 좀 더 기술적인 어떤 방법들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저희 컨셉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산 추진이라고 해서 여러 개의 프로펠러를 이용해서 날아오르거든요 그러면 이 중에 하나가 고장이 나게 되더라도 나머지 것들로 이 비행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제일 핵심 기술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 외에도 저희 경비행기 같은 데 적용되는 비행기용 낙하산이라든지 아니면 인프라 측면에서 고민하는 비행 경로 중간에 비상착륙 위치를 만든다든지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분석해서 안전도를 좀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우리 공식 질문이거든요 청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씩 부탁을 드릴 수 있을까요? 저희 정기 추진 구조해선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어우러져서 생기는 게 하나의 UAM입니다 제어도 있고요 기체 설계도 있고 인프라 번축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정 한 분야를 해야 UAM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분야에서 여러 가지 갈고 닦으면 현대 사회의 트렌드에 따라서 자기의 전공이나 자기 공부했던 걸 접목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저도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지만 어떤 새로운 분야가 열릴 때는 항상 불안한 마음들이 있거든요 트렌드가 바뀌고 일이 뭔가 새로운 것들로 바뀌면 따라서 내가 하는 일이 혹시 없어지진 않을지 아니면 뭔가 내가 새로운 것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많이들 고민하실 텐데 저도 그런 고민의 단계에 있지만 저희도 자동차 업무를 하시다가 이쪽으로 넘어오신 분들을 보더라도 자동차 제어 잘하시는 분들이 비행 제어도 금방금방 잘 하시게 되고 굳이 엔지니어뿐만 아니라 어떤 분야든지 잘 하는 사람들은 어딜 가서도 잘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너무 두렵게 보지 마시고 충분히 누구든지 도전해서 다 이룰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용기 낼 수 있는 그런 거를 응원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미래형 교통수단이 될 UAM 개발에 직접 참여하고 계신 연구원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수년 내에 시범 운영을 목표로 하고 계시다니까 저희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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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